저게 무슨 냄새 케이브맨 빅점프라는 게임입니다 형제들 와줘서 고마워 야마인들이 침략하러 우리 슬 틈이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세계 아 쟤네가 봐봐야겠냐?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사람이 있어 허그 걸렸다고? 2피라고? 씹 쉽네 마리오잖아 잡아봐! 잡아보라고! 세이프로 해야되는데 잡아보라고! 나는 케이브맨이다 단 단 단 단 아니 여기 말고 핫 핫 핫 크 형제도 이 앞에 야만인 채굴장이 있어 하하하하 뭐야 밑으로 가 이제? 이익 없네 어 어 고마워 저기야 근데 아 미친.. 캐틴 아메리카 아야야야 어떡하라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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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불가도하네 녀석이 말이야 히힛 아아! 투명불럭 히힛 투명불럭선 넘네 와 뭐 이딴 놈이다 있냐? 히힛 아오오옳옹야 흫흫허헤 흫힛 아 이놈들 뭔데? 아아아아앙 나리지마자 벙개다 벙계에에에에 벙개에에에에에 벙개가 한당하 아! 벙개가 왜 안 나가 또 이번엔? 벙개.. 나가는데? 벙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아니! 잠깐만 안돼! 세이브였어? 아 나 꼬린 점인 줄 알았네? 벙개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세이브요 몰라 갈거야! 왼쪽 손을 사라졌다 살았다 살았다 으아악!!!! 으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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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Revolution 밀어 와스템 이쪽놈 민다 이쪽놈 간다 로브 반동 야 야 가라고 갔다 놈 나도 가야돼 허헣 너무 멋있었고 이런 쓰고 야야야야야야야야 깔 깔 깔 깔 잣 GUL! 아니! GUL! 제발 GUL!! GUL!!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호호우우 으 아 스ably 호아하 호우우우 또 litres 야야 으와우 뭐야 앗 야 이거 뭐야 축구 혐의미 걸렸나 이거 축구 혐의미 걸렸어 아니야 빠르게 종이 fascinated 아 이거 점프가 안 돼 점프가 안 돼 아 됐다 됐다 왼쪽으로 하면 점프하니까 되네 도의검네 가볼 한두 개는 깨닫겠는데 어 나 어디갔어 어 버그 안 돼 다 무 무 야호 호 야 다 아 야 야 먹냐호 아니지 먹어야지 후야 두루루카 두두두두둑타 두두두두두두두두 내꺼 같아요 야 호 야 후야 그냥 뛰자 하자 뒤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어 넘어갔다 짜 두두두두둑타 불쾌 흐으아 너무 빠르다 내 스피드로는 안된다 잘 맞으면서 올라가자 저 때려보세요 오케이 고마워요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시할게 다시할게 뭐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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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아 그놈들이 몰려온다 스피드가 안나 뒤에서 밀어가지고 따아악 아 다왔는데 끼워버렸네 무 야호 무 야호 야호 짜아 따 따 점프 점프 눌렀는데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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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왜그래 스피드 왜그래 다왔어 숙이면 돼 들어가면 돼 아 이놈들만 아 아 나 지금 하나 갖고 왔거든 너무 구애 중이야 순간에 조금만 누룩해서 신발을 갖고 왔더라면 어어 흰 흰 야 야 흰 그냥 점프 뛰었어 그냥 흰 04 rijk 그리고 역시 와 춥 눈물 벨 пер 넌 날 욕하지 말고 얼마나 부상하냐 형태야 왜 모양이 욕할라 그래 어? 이 게임이 병인데 왜 날 욕할라 그래 됐어 다 됐어 빌드업 됐죠? 병곤 병곤이를 왜 찾아 왜 다시 열심히 살아? 어 뭐야 흠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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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강중에 있어 제발 하나님 제발 아 제발 착하게 살게요 진짜 한 달만 착하게 살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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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거 골라졌나? 쉬움? 쉬움 골라진거지? 자신있어요? 얍쓰 하아 착하게 살고 있는데 뭔 착하게 살... 아 뭐야 쉬움 골라진 거야? 영태 아직도 이 게임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됐거지 한 달만 착하게 살자 그래도 더 착하게 너의 클라스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영태 다행히 넘어가 그냥 흠 아 비이이이이이이이이 이씨이이이이이 시이이이이 이번엔 좀 과감했다 그래서 튕겼다 그래 이렇게 해 차라리 시원하게 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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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입니까 지금 여섯시 야 흐라아아아아앜아아악 신발 가지고 왔다 이런 신발 흠 어? 뭐야? 나 다시 하기 눌렀나요? 설마 아까 뼈 따고 검은색이던데 그거 아닌 거야? 이런? 거기가 아니라고? 뭐야? 봤냐? 저 위에 구름 봤어? 있었냐? 내 몸은 괜찮아 내 몸은 잘해 쫄아서 그래 점프를 그냥 뭐있나 참는검으로 딱 했을때 오히려 더 잘뛰는거 보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구름속에 있나? 저 구름이 있긴한데 아무것도 없긴해 됐다 간다잉 됐다 그냥 갈까? 신발 없이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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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서 하지 뭐 아 뭐 천국에 죽으란 죽어어! 아 구공작 아니 바바리안 피해서 어디로 가는거야 어 이거 쉬운데? 엉태야 너는 아무것도 모를 때가 더 잘한다 무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너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있다는거야 너는 강해 눈을 뜨거라 영태야 절대 속지마 머리에서 명령하는걸로 속지마 넌 강해 영태야 강하다고 나는 강하다 게임을 나는 게임을 나는 잘한다 뭐야 어? 뭐지 방금 위에 나는 강하다 나는 빠르다 가자고 달려 너무 빨라 나 너무 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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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야 돼 지금 뛰어야 돼 뭐야 다시 안될까요 뭐야 아이씨 여기서 빨리 뛰으면 바로 뛰어버려겠네 갑니다 엉태야 너는 충분히 강하다 너에게 싸이언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너는 지고 있는 것과 달라 너의 몸에는 전투력이 숨쉬고 있다고 가자고 가자 점프해 가자고 가자고 빨라요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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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있어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세상인거잖아 맞아 난 판대야 여긴 숨쉬기도 힘들고 게다가 난 고소공포증이라고 난 찬성이야 여기라면 야마인도 안올거야 여기 경치가 많이 드는데 아까 구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정신차려 임마 너네들 멸종이라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라 마구것도 없는데 간대는 애는 지난라고 하는거 같은데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세상이란거 여기 살아 자 빨리 다음 끝났다 하아아아 김도님은 탬없이 계시는데 아 그냥 뚝벽이로 깨버릴까보다 아 김도는 훈둔 한 번에 못 깼잖아 됐냐? 아 잠깐만 뜨자 야 야 김도도 타르코프하잖아 야 오라그래 두시간만에 파밍 누가 더 많이하나 하자 맛있는거 먹나 이거 지드로 비교하자 우리 어? 몇킬하나 이런거 한번 붙으면 재밌긴 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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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